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원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6.1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. 먼저 첫 순서로 도민들로부터 첫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선택받은 김진태 당선인입니다. 차질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대규모 권역별 발전 공약 이행까지 시작부터 굵직한 사업들로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. 정동훈 기자입니다. 경선 컷오프 위기를 딛고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정치적 부활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인. 김 당선인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몸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. 제가 변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전에는 매운맛이었는데 이제는 순한 맛으로 하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들께는 순한 맛으로. 우리 강원도 예산을 중앙에 가서 딸 때는 매운맛으로.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론 기본 틀만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꼽았습니다. 법안이 지위특례를 먼저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행정, 재정, 산업 등 분야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. 내년 6월 공식 출범 전까지 규제 완화부터 세제특례, 권양 이항까지 해야 할 일이 산뜸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법이 480여 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2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. 남은 그 1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내건 권역별 핵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. 김 당선인은 강원도를 춘천과 원주, 강릉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, 청사 건립 등을 발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. 도청 신축 문제 바로 착수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대표적인 춘천의 한국은행 본점 유치, 원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, 또 강릉의 도청 제2청사 그거는 무슨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 당선인이 약속했거나 해결해야 할 사업 대부분이 규모가 큰 사업들인 만큼 강한 정치력과 치밀한 전략 마련이 공약 실행에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.